포스코가 제23회 철이날을 맞아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IBK, 기업은행 등과 함께 철강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강ESG 상생펀드는 국내 철강산업 관련 기업들에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총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철강업계, 중견중소기업 중 친환경기업 등 ESG 관련 인증을 보유하거나 ESG 자금 활용계획을 제출한 기업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협력기업 및 양사와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며 양사의 협력기업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을 통해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도는 기업당 최대 20억 원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IBK 기업은행이 공학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확정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감면금리를 적용받아 2년간 최대 42억 원 수준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